엔딩 씨의 강아지. 강아지 이름이 뭐죠? 파니입니다. 파니. 파니의 이름을 부르시면 저 문으로 과연 나올 것인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제발! 자, 이 씨 파니의 이름을 크게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파니야! 더 애절하게 불러주세요. 파니야! 파니야! 우리 파니! 파니 불러주세요. 자, 꺼 어디 꺼왔어. 파니야 이리 와. 파니야 너무 예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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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 다음은 우리 엘 씨 강아지 불러 보겠습니다. 네. 뭐 워낙 신화 방송에서는 뭐 유명 스타잖아요? 그렇죠. 우리 곰돌이. 자, 엘 씨가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곰돌 곰돌 문곰돌! 문곰돌? 더 애절하게 불러주세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문곰돌! 과연? 목적이셨어? 문곰돌!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 문곰돌! 아아아아아아! 아이고, 성추는 알아요. 곰돌이 집에 갑니다. 곰돌이 이리 와. 곰돌이 이리 와. 곰돌이 이리 와. 자, 이렇게 해서 민우 씨의 강아지 곰.. 아, 이거. 곰돌이. 곰돌이. 자, 그리고 우리 민우 씨의 강아지. 저는 첫 방송 출연이죠. 네. 그렇죠.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름이? 폴리입니다. 폴리. 자, 그러면 바로 폴리 이름을 크게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피잉! 컴온! 폴리 이리 와. 앙! 아아아아아아!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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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돌이에게 관심이 보이네요. 폴리가. 곰돌이 형 친해져서. 아, 이 녀석은 굉장히. 여기. 깊은 연예인이 있습니다. 정준아! 아, 폐윤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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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윤샘이.